근데 나는 한쪽으로 줄 서야돼. 한쪽으로 줄 서야돼. 한쪽으로 잡아보고 싶어. 팔씨름으로 한번 잡아보고 싶어. 누구를? 아, 주안에서 써야 돼. 얘 팔씨름 진짜 잘해, 맞아. 너 여기까지 오려면 3단계 통과해야 돼. 야, 너 나부터 이기고 와야 돼. 어? 상민이 형 존 아니다. 주안 일로 와봐. 세론이랑 희철이 대결 있다. 맞다, 맞다, 맞다. 어르신가? 상동으로 걸 거야. 동현이, 나 세론이한테 5만 원을 벌어. 아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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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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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비켜봐. 너 변명되지 말고 새로나 해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, 야. 그 대신 내가 저거, 저거 줄게. 그, 핸디캡 여기 잡고. 너 못 이겨. 야, 반대해 주지. 야! 야, 야. 야, 야, 야. 야 진짜! 어? 나 진짜? 어? 나도 좋았어! 나도 좋았어! 야 진짜 잘 들었겠다! 아 모르는 체들 좀 해주지! 모르는 체들 좀 해주지! 얘가 우승했거든, 지난... 자, 준비! 자, 힘 빼고 힘 빼고! 자, 시작! 어우, 너무 세다! 우와! 우와! 얼굴 터지실 것 같아! 얼굴이...